그 히브리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시나요? 첫 번째 제목은 두려움을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305장의 나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진 노래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간증입니다. 그게 가사가 되었습니다. 4절까지 있는 이 찬송가의 1절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once was lost, but now I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의 가사는 우리말 번역과 원래 가사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큰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자리의 원래 가사는 다릅니다. To us, it was죠. To u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뭐냐면 그냥 직역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주느니 내 두려움을 덜어주느니 라는 뜻입니다. 나같은 비참한 자를 살린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움을 내게서 사라지게 해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같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존 뉴턴은 노예 무역선 그레이하운드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 중엽이죠. 그 배의 선장은 이 존 뉴턴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 선장은 존 뉴턴이 이 선원이죠. 욕을 너무나 잘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블라스페미 신성모독적인 아주 표현의 대가였고요. 그는 언어의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어의 재능을 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우리 한국식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주 찰지게 기상천외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안 봅니다. 거의 안 보죠. 왜냐하면 한국식의 리얼리즘 한국 영화, 또 드라마가 굉장히 K-붐을 타는데 거기에 너무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너무 지나치게 생경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욕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영어나 다른 언어권에도 F 들어가는 욕을 막 많이 넣기는 하지만 한국은 욕설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경한 욕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과 문화와 언어와 생각에 그대로 반영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배운 욕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은 그 욕설을 아주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선장이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이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비참한 자 레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비참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노예선을 타고 있으면서 그 노예선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강제로 포획해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파는 정말 그들이 수고한 것 외에는 전혀 자본이 들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는 그 하시인이었습니다. 그 노예선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지 질병이 걸렸든지 학대를 당하든지 성폭행 성유린을 당하든지 그리고 그들의 권유를 보이기 위해서든지 가차없이 죽으면 버렸고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그는 그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1748년 3월의 어느 날 밤에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그레이 하운드 호는 북대서양의 어느 한 바다를 항해 중이었는데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일생에 한 번 올 것 같은 그러한 거센 폭풍을 맞았습니다.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삼각파도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11시간 동안 가공할 만한 폭풍구가 숨 쉴 듯 없이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잠겨가는 배에서 물을 펌핑하면서 버티려고 했지만 점차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욕하고 생명을 경시하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존 뉴턴은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방금 자기가 서있던 자리에서 잠깐 자리를 옮긴 그 사이에 자기 자리에 온 그 사람이 폭풍에 순식간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알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Lord have mercy on us all 그렇게 외칩니다. 그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순간 그는 이상하게 자신이 모욕하던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가 간증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2절의 가사입니다. 내 마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가르쳐 주는 애. 그 순간에 그 두려움에서 느낀 것은 뭐였을까요? 내가 이대로 끝날 때 내 인생이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애쓰다가 마지막 그 설계도와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파국에 왔을 때 뭔가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대면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뭔가 핑계되고 책임정가하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애써 잊으려고 다른 것에 중독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냥 바쁘구나 밀려가면서 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이런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위로함에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본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채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미리 미리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이란 그런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이란 그 파국이 그 결말이 오기 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그에게서 살아주게 해주신 분 그분이 주신 것도 역시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운명은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젊은 영국의 상원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 존 뉴턴의 노예선의 선원의 회심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유럽의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걸린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을 홀로 상하원 의원과 40여 년 동안 홀로 두 명도 아니고 홀로 싸워서 결국은 이것을 이루어되었습니다 노예 제도의 해방은 멋있는 관념적인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 한 노예 무역 선원의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을 가르쳐 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은 뉴턴의 그 2절을 개사를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찬성도 그래서 큰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로 그냥 이렇게 약간 중탕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필드리스콜의 버전은 그렇게 바꿨습니다 To u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love and grace my fears relieved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을 가르쳐 준 은혜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좋은 말로 바꾼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밋밋한 사랑 이야기로 팝송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Amazing grace 음악이 좋잖아요 가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화려한 불빛 해놓고 뒤에다가 백코르스 놓고 그 다음에 유명 가수들 옷 멋있게 입고 저 뒤에서는 백파이프 불고 있고 그러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는 애가 놀라워서 내게서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팝송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느낀 것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그를 초대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미칠 위험과 영향력을 과수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우리들의 생명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맞이하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은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을 파멸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소멸하는 이유는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써야 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도 함께 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체에 침입해서 장기를 순식간에 손상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균,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기를 파손하고 그리고 괴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이 괴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파멸되어 가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20세기 초에 인간이 페니실른도 개발하고 그리고 통신수단도 개발하고 또 비행기도 개발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샴페인을 일찍 마셨어요 그리고 진보의 환상에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신학 공부했거든요 칸트구, 헤게리구 이런 독일의 관념 철학자들 전부 다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니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인류가 너무나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그 대속에 그것은 너무나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칙칙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너무나 섹트적인 이교도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버립니다 버려요 그리고 뭔가 고상한 이야기 십자가의 피의 구원 이것은 너무나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멋진 이야기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화해와 일치, 평화와 연대 이런 추상적인 가치를 더 앞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미사력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그와 다릅니다 여러분 병충해 먹은 식물이나 나무를 살리려는 원회사에게 무슨 뭐 아름다움, 평화 그런 이야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병충해를 구해낼까 하는 어떤 대가를 치를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미국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엘도라도 모두 다 황금을 찾고 새로운 개발의 꿈을 가지고 서부로 서부로 또 새로운 신세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교회와 십자가는 매우 희화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희화화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잠깐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들은 다시 황금을 찾아 떠나고 총을 쏘고 그렇게 하는 희화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은 희화화 되고 또 웃음거리가 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그 진정한 두려움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 자녀와 같이 형제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 언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화에나 나음직하는 너는 가능성의 덩어리야 너는 우리의 전부야 너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너는 보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왕자와 공주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다 깨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기교육하고 선행학습하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들이 학교에서 조그만 모빙을 당하고 죽으려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맞습니다 딸아이가 성장하는 듯 하면서 작은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사랑의 실패를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버리려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교육학자가 너는 가능성이야 너는 전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말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죄의 깊이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억눌린 그림자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서점을 장식하고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수많은 아름다운 베스트셀러의 제목들로 어떻게 그 멍들고 병든 가슴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그 생명의 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영혼까지 괴사시키는 그 죄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이 되고 형제와 같이 되고 자매와 같이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과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 안에 영혼을 괴사시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를 위해서 관념적인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생한 자기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해독제, 백신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에게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줄기세포 생명의 장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식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피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남김없이 쏟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하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와 모욕, 채찍과 찔림,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모두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겪어왔고 또 겪어야 될 때로는 이유가 있는 고통, 때로는 이유가 없는 고통들이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십자가의 대리의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19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타이타니코가 침몰했던 타이타니코는 그 인류 최대의 그 길고 크고 화스러웠던 유람선 거기에 특실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억만장자가 타고 있었을 겁니다 억만장자 그 부자는 그 화스러운 침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상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최대의 유람선에 제일 전방에 타고 있는 그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로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배에 갈라진 틈새 사이로 수십만 톤의 차가운 얼음물이 심어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들도 막연하게나마 자기들의 인생의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러나 알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숙제였을 것이에요 그럴수록 그들은 세상에 중독되고 그들의 삶을 연장시킬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상하지 않은 마지막 라스트 씬 앞에서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들의 인생은 바른 목적을 향해 달리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고 그 두려움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0대의 억만장자가 된 하워드 휴즈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해롯 대왕도 죽음을 몹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 둘이나 덕살해서 죽였고 아들을 둘이나 역시 덕살해서 죽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그는 하워드 휴즈는 특히 감염으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디카프리오가 하워드 휴즈 역으로 열어냈던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그의 젊은 시절에 오만했던 모습을 잘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클리넥스 결벽증이 있었답니다 마지막 죽기 몇 년 전에는 그는 호텔을 개조해가지고요 호텔을 무균실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에다가 클리넥스를 이렇게 차고 다녔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클리넥스를 한쪽 발에다가 차고 지냈고 그는 감염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복숭아 통조림을 좋아했나 봐요 통조림을 따는 법을 지시를 했는데 일단 그 라벨을 믿지 못했어요 그 통조림에 붙어있는 라벨 있잖아요 그걸 다 떼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소독을 하고 통조림을 열어가지고 그 통조림이 그릇에 전혀 닿지 않도록 내용물을 이렇게 써다내게 해서 물론 그는 죽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진정 깨닫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그는 이미 천국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기 전에 그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천국을 미리 선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 없는 죽음과 영혼이 괴사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목적 있는 부르심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면 여러분은 일생에 기도할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류의 화해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관념적인 평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일생 동안 마음대로 괴차반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만 두려움 없이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음모이고 모함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혼이 괴사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다리를 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 있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트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영적 양식과 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을 셋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급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에 빠져서 이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세상이 주는 힘이 끝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2의 에너지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병고침을 경험할 것이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 소리가 얼마든지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흐름이 끊기면 주저앉고 주저앉고 멈추고 중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와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느해미아가 그랬잖아요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데 반대할 때마다 느해미아는 시간을 봅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시간을 지연시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하니까 오히려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단축해서 완공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길을 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태들은 그런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쏘는 힘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의 생생한 피를 덧입으세요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자분 마귀를 벼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에 영원히 소진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오히려 중독되어 있는 하나님 비참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욕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내게 두려움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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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